메모리 수요 감소와 제품 가격 하락으로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 7천억 원에 영업 손실은 1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단위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역시 다운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 축소와 감산 기조로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가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